아저씨 이건 어제 시간뿐잉 정말 어쩜 그렇게 내 말 못 알아듣니 도대체 몇 번에 내가 말을 해야겠니 너와 나의 나의 차이 소주와 우유 사이 내가 해장국을 외칠 때 넌 아마 애플파이 넌 내게 너무도 어린아이 귀여운 꼬마아이가 바이버나 해야 할 것 같은 나이 넌 아직 너무나 어린걸 브릭걸 wake up 아저씨 어떡하죠 이러면 안되나요 뭘 바라는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걸 어떡해 겨우 아저씨 왜 안되 겨우 한번만 더 생각해 겨우 그저 난 어릴 뿐이죠 잘못이 난 떡볶이 난 떡볶이 너 팝콘도 너 로맨틱 영화도 도당구장만 거 생각하베 도대체 나랑 뭘 하겠니 뭐가 또 통하겠니 뭔 얘길 하겠니 주식 얘기해 야구 얘기해 저 얘기해 소녀시대 예 너희 엄마 놀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절레절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니가 찾는 동화 속의 왕자님은 아니거든 난 백마도 큰 성도 심지어 시간도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둬 이게 웬 또 드라마 넌 아마 언젠간 나 참고 또 참아 보고도 짚어도 만나고 싶어도 엄마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저씨 어떡하죠 이러면 안되나요 뭘 바라는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걸 어떡해 아저씨 왜 안되교 한번만 더 생각해교 그저 난 뿐이죠 에이비씨 공부 공부할 때 난 내 PC 조립했을걸 사실 난 자신이 없는걸 뿐인걸 도레미 엠개칠 때 난 체르니 졸합했을걸 도레미 오케이 여기까지 뒤볼라